우리 지은이는 이제 서랍장을 열 줄 알아요 원래 이런 지퍼백들을 다 보관했었는데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퍼백 뽑았어요 그거 뽑으면 안 돼 지은아 얘는 깨끗해야 되는 애들이야 또 뽑아 또 뽑아줘 어떻게 나갈거야 왜 들어갔어 흐흐흐흐흐 위험해 내려와 잠금장치를 이제 해놨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문 열거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